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12월 9일입니다. 오늘 낮에 오후에 수능 성적표가 나왔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아마 이제 다들 등급컷, 자기 점수, 표점 이런 여러가지 지표들을 확인했을거에요. 2022학년도 수능을 치른 올해 수험생들이. 안타깝게도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쭉 둘러보니까 소랑설레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계실 수험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제 환희에 또 차있고 한쪽에서는 또 좌절, 실패감 이런 것들을 또 맛보는 학생들도 있을텐데 항상 이제 입시의 끝자락은 이렇게 좀 결과가 엇갈리죠. 그래서 일단 뭐 올해 좋지 않은 결과,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은 수험생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만 뭐 위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죠. 아마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뭐 직감했을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좀 이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또 막상 뻔한 결과인데도 이 결과를 또 막상 성적표의 형태로 받아들게 되면 또 남다르거든요. 느낌이 좀 남다릅니다. 진짜 이런 알고 있는 결과인데도 확인을 하는 그 기분은 썩 유쾌하지 못하죠. 일단은 좀 고생했다. 그래도 1년간 고생했다. 어떤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일 너무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이제 뭐 재도전을 결정했다면 또는 뭐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제 세 번째 도전을 예정하고 있다면 일단은 본인 스스로에게 좀 너무 뭐 가혹하게 내가 왜 그랬을까 뭐 후회 이런 감정들은 당연히 스쳐 지나가겠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좀 한 해 좀 수고했다라고 휴식의 시간 조금 휴지기를 갖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뭐 회사 차원에서의 어떤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기에 하필이면 성적표 나온 시기에 이런 영상이 늦게 찍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좀 제가 N수를 다짐하고 있는 재도전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몇 가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영상으로 좀 전하려고 이제 이 자리에 섰고요. 일단은 뭐 저는 일단은 휴식이다. 최소한 지금 뭐 수능부터 좀 쉬었을 텐데 뭐 이제 논술 일정이나 뭐 이런 수시 일정들이 있었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한 한 달 정도의 휴식 기간 3주 정도 되나요? 3주 정도 되겠네요. 지금 영상 올라가는 시점으로 따지면 쉬셨겠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한 2주 정도는 더 푹 쉬어도 될 것 같아요. 2주 정도는 좀 더 휴식을 좀 취하면서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이제 이런 생각 하거든요. 아 올해 1년 내내 나는 그냥 용 썼는데 아 정말 이런 참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뭐 하루 이틀이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좀 이른 시작을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리프레쉬가 되게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1년간 거의 탈진에 가까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지쳐 있을 거거든요. 또 뭐 재도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뭐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현역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레이스에 뛰어드는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에 발맞춰서 한 타임이라도 좀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재충전의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유형의 시간 이외에도 어떤 재충전 그 무형의 그 무엇 나를 심신 지친 심신을 좀 달래고 나를 좀 되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학습의 과정조차도 좀 되새김질 해보는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반성의 시간 또는 휴식 재충전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좀 빨리 시작하는 경우가 저는 1월달이라고 보고 대부분의 어떤 재수 학원들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재수 학원들의 어떤 일정들이 2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뛰어든다라고 하면 2월 또는 뭐 입학을 해서 반수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은 더 늦어지죠. 일정이 좀 더 딜레이 됩니다. 빨라야 3월 3월 사실 쉽지 않고요. 6평 전후로 해서 이제 합류하는 반수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은 또 제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1년 동안 해온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가 아닌 만큼 조금 리프레쉬하는 시간을 가져도 그렇게 뒤처지는 건 아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조급증을 갖는 것은 또 뭔가 그 실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일단 좀 머리 식히고 몸도 좀 재정비하고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학습 작년을 한번 올해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 이런 것들을 차분히 갖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이제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이건 이제 입시기술 뭐 수험기술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는 이제 멘탈적인 부분에서 보통 이제 입시를 치르고 나면 결과라는 게 있잖아. 완전히 제로는 아니거든요. 내가 올해 쌓아올린 그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요. 뭐 점수화된 결과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주관적인 의미의 어떤 본인 실력에 대한 진단일 수도 있고 난 이 정도는 올해 쌓아올렸어. 22학년도 수능에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쌓아올린 나의 객관적 실력들이 뭐 점수화가 되었든 아니면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든 뭐든 간에 이 정도 돼. 내 목표치가 원래 이 정도였는데 목표에 미달했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재도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좀 와닿게 설명해 볼까요? 그렇지 뭐 학습 단계별로 설명해 보면 뭐 개념을 공부했고 이거 오해하지 마. 뭐 학습 단계의 비중은 아니고요. 개념을 공부하고 기출을 풀고 유형을 정리하고 그 위에 실전엔젤을 풀면서 실전엔젤을 유형별로 다루면서 실전에 대한 적응력도 기르고 고난도 유형에 대한 대비도 하고 또 실무 풀면서 더욱더 실전력을 쌓아가면서 경험을 확장하고 근데 아쉽게도 뭔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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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해서 내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내 목표가 100인데 100인데 한 15에서 20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이 정도의 어떤 목표치를 좀 하회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칩시다. 이게 뭐 이렇게 딱 정략화되는 건 아닌데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일 뿐입니다. 근데 보통은 좀 조급한 마음이 이제 또 화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진단이 좀 잘못되는 거죠. 이걸 채우기 위해 나는 이게 상수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또는 올해 쌓아올렸던 이런 어떤 점수화된 어떤 현재 나의 실력이라는 것이 상수화된 그 무엇이라고 보고 고정불변의 그 무엇이라고 보고 벽돌 한 장을 더 쌓는 기분으로 공부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아니 뭐 나는 뭐 개념도 공부했고 기출도 공부했고 엔제도 충분히 풀었고 실모도 충분히 풀었으니까 이 정도의 점수를 메꾸기 위해서는 난이도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작년에 했던 학습 그 위에다가 어떤 심화학습이라든지 또는 유형학습이라든지 또는 뭐 문제풀이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부족한 그 20의 실력을 채우기 위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오만하다 안타깝지만 오만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학습 단계별 성취의 측면에서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이 20이 부족했던 이유가 과연 심화학습의 문제인가 또는 유형정리 또는 어떤 신유형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냐 또는 문제풀이의 양 문풀 양의 문제인가라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저는 알겠는데요 이러면 되게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것도 오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디서 빵구가 났는지 속친 빵구가 났을 텐데 학습결손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학습결손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과정으로 구체화돼서 여러분들의 실점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생겼는지는 정확한 진단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N수라는 재도전 N수라는 재도전 예를 들면 재수다 재수다 재수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재수는 보통 현역보다 유리하다 첫 도전보단 유리하다 왜냐하면 두 번 하는 거니까 3수는 세 번 하는 거니까 더 유리하다 그럼 여러 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평균적인 학력은 물론 N수가 현역보다는 좀 높아요 평균 학력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한 명 한 명의 어떤 특수성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내는 어떤 결과물들을 보면 두 번을 했는데 세 번을 했는데 오히려 최악의 경우에는 예년보다도 더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두 번 도전했기 때문에 두 번 했기 때문에 남들 1년 하는 거 2년 했기 때문에 두 배의 공부 두 배의 성취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배의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두 배의 성취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수는 두 번 하는 거다 또는 3수는 세 번 하는 거다 N수는 N번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필요가 있다 그럼 N수는 뭐냐 N수는 제가 생각하는 N수는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다시 말하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으로 국한에서 얘기하면 사실 이거는 선생님들 별로 조언해 주시는 분들 별로 구체적인 상 제수에 대한 상 관점 이런 것들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과탐 같은 경우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개념을 하고 대략 1, 2월에서 3, 4월 정도까지는 길면 5월, 6월까지도 가죠 기출 공부하고 대략 3월에서 3월에서 7, 8월까지 실전 유형별 N제를 풀고 9월에서 11월 수능 직전까지 실무 푸는 등등의 단계별 스케줄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인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수하는 학생들이 가끔 이런 오류를 범하거든요 작년에 뭐 문제 충분히 풀었는데 설마 내가 개념의 문제가 있겠어? 아 기출 진짜 한 다섯 번 봤는데 이걸 또 봐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학생이 세업도 많아요 잘해야 기출부터 시작하거나 근데 그건 좀 굉장히 좀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학습 단계별 공부 전략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마음가짐이 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기본은 되어 있겠지 기초나 기본은 되어 있겠지 나는 그냥 문제만 좀 응용의 측면 또는 뭐 양치기의 측면에서 좀 더 경험을 확장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도 빠르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두 번 하는 의미가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세 번 하는 더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현역들의 학습 스케줄 성취는 차치하고요 현역들의 학습 스케줄과 N수생의 학습 스케줄은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시작할 거냐 리프레쉬 후에 언제 다시 시작할 거냐도 뭐 개인차가 있겠죠 당장 시작하겠다 난 리프레쉬 됐다 충분히 휴식했다 나는 이제 1월 정도 시작할 거다 나는 뭐 어디 하거나 알아봐서 남은 입시 스케줄 그래도 다 완주하고 한 2월부터 시작하겠다 나는 이제 어디 이름이라도 걸어놓고 반수할 거다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시작하는 시점의 마음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학습을 이끌어 나가는 그 컨셉은 마치 현역들이 개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개념 보고 병행하면서 기출로 유형 정리하고 개념을 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적용해보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출에서 다루지 않았던 난이도나 유형을 실전 엔젤을 통해서 반복 그리고 확장하고 실전성을 고려하여 모의고사 풀고 이런 등등의 일반적인 학습 루트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어야 된다 내가 N수이기 때문에 N수생만이 가져야 할 특별한 마인드 또는 특별한 학습 방법 또는 특별한 학습 교제와 강의 이런 것들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라는 생각이에요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거든 개념의 빵꾸가 났을지 그거 자기가 잘 모르거든요 문제를 읽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틀렸다 했을 때 그걸 구체화 시키면 왜 틀렸을까 근데 보통 이제 틀렸다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압도당하거든요 이 문제를 틀렸다 난 자기장 중첩을 틀렸다 자기장 중첩을 틀렸다고 하면 아 난 자기장 중첩을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압도당해서 난 자기장 중첩을 열심히 할 거야 내년엔 또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예를 들면 A라는 개념이 있는데 A라는 개념에 대한 A'이라는 유형에 대한 문제는 난 오래 맞췄어 근데 이거는 이것도조차도 상수는 아니거든 문일 수도 있죠 문제를 살짝 잘못 해석했는데 답을 맞췄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빵꾸가 나고 어디에 객관적 약점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다시 다져가야 돼요 차근차근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 학습결손이 정확하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뭐해서 유를 창조해내는 현역들의 공부보다도 더 어렵고 더 험난한 과정일 수 있어요 이미 뭘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N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저는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지겹죠 이제 가슴이 막 답답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가 좋죠 한 번 더 가 좀 더 이제 사람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키긴 합니다 하지만 전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진짜 알고 싶다면 그건 1년이라는 시간을 통으로 써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단기간엔 알 수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희망적인 얘기로 시작해서 좀 쉬어도 돼 하지만 이제 끝맺음은 좀 무거운 얘기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어 이런 거지 뭐 한 세 문제만 더 맞으면 되는데 난 세 문제만 더 맞으면 이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인 거잖아 그래서 난 세 문제 올해 뭐 틀렸냐 이런 거 틀렸고 이런 거 틀렸고 이런 거 틀렸으니까 아 이것만 약점을 소거하면 되겠지 근데 올해는 이제 이건 뭐 풍선효과라고 또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 그 뇌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교한 진단 어떻게 보면 현역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집요하고도 음 더 기본적이고 더 기초적인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왜 이 풀이법을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필연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구축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 강화하고 또 약점은 정확하게 찾아서 소거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려면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좀 비움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좀 깨끗하게 개워내야죠 올해 뭔가 이렇게 지금 온몸이 젖어 있을 거거든 패배의식으로 그치? 난 올해 끝났어 난 올해 실패했어 난 올해 잘못됐어 라는 생각 근데 그걸 좀 씻어내는 데는 휴식만 한 건 없어요 휴식을 좀 취하고 그냥 좋아 요새 넷플릭스 뭐 이런 거 틀어 놓고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시리즈 하나 정주행 하고 그냥 뭐 그냥 자는 거죠 그냥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요새 뭐 이제 어디 돌아다니기에는 시국이 혈기왕성한 나이라 뭐 이제 어디 돌아다니면서 좀 바람이라도 쐬라 뭐 이러고 싶은데 그거는 좀 위험할 것 같고 안타깝게도 집에서 집에서 좀 그런 휴식을 좀 취하면 의미 있는 휴식 아니면 뭐 이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 같은 걸 좀 읽는다든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잠을 푹 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어디 등록해서 운동을 좀 하면서 땀을 좀 흘리고 체력을 강화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의미 있는 휴식들을 통해 리프레쉬 하고 어느 정도 좀 개원해지면 심신의 안정이 오면 아 나 이제 좀 뭔가 좀 다시 제도 좀 해보고 싶은 욕구 그리고 좀 그렇게 좀 한 2, 3주 막 대책 없이 놀아 제끼면은 또 여러분들의 또 관성이 있어요 수험생으로서 몇 년간 살아왔던 관성이 있어 아 나 이래도 될까 슬슬 책을 좀 펴야겠는데 강의도 좀 슬슬 들어야겠는데 하는 좀 의지가 또 타오릅니다 결국 뭐 안 할 게 아니니까 언젠가 할 거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해라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좀 내려놔야죠 내가 뭘 알고 있다라는 난 뭘 풀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잠시 접어두고 물론 풀겠죠 알겠지 하지만 좀 내려놓고 겸허하게 찾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알아간다라는 느낌은 아닐 거예요 뭔가를 알아간다 깨달아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행위 이러면 이제 현역들이 되게 기분 나쁘게 네 저 무는 아니거든요 뭐 이럴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 강했던 공부라면 첫 도전이고 첫 뭐 경험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노련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년에는 수능시험장 가서 수능시험을 보러 가는 그 행위 자체는 좀 덜 압박될 거야 그런 또 자산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의 노련함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찾는다 그죠 약점의 소거 근데 이것이 과연 이것보다 쉬운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봐야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찾아가는 겁니다 그건 보여 아 근데 진짜 이런 거를 이렇게 부실하게 공부했구나 아 난 작년에 진짜 문제만 풀었네 의미도 모르고 모방만 했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공부가 보통 이제 모방의 단계로 가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적용의 단계 응용의 단계로 가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된 거거든요 이게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집요하게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만 풀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미도 하고 다시 공부하면서 막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게 유형 정리에 있었든 문제풀이법의 효율성에 있었든 또는 내가 좀 경험을 좀 더 다양하게 쌓았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처럼 뭔가 이렇게 나만의 어떤 아집에 의해서 요 정도면 되겠지 라는 어떤 안이함에 있었던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죠 태도적인 측면이나 또는 본인이 어떤 뭐 들었던 강의 교재 이런 것들의 어떤 컨텐츠적인 측면이나 컨텐츠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그 이해도의 측면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결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보완하면 좋겠다 두 가지 휴식과 겸손 그죠 N수는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하는 게 아니죠 다시 하는 거다 재도전인 거죠 재도전 다시 처음부터 출발선상으로 돌아갔다 이게 좀 불쾌하지만 난 출발선상으로 같은 출발선상으로 난 좀 앞서 있어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데 현역들은 여기서 출발하는데 나는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난 여기서 출발한다 뭔가 어드벤티지를 N수는 뭔가 어드벤티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난 여기로 가는 거죠 얘네들하고 똑같이 여기서 다시 뛴다 여기서 다시 뛸 거다 라는 생각으로 임해야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 그런 걸 찾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무조건 옳다 라기보다는 그간의 어떤 많은 수험생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태도로 이제 N수를 하다가 안 좋은 결과들을 내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좀 조언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좀 아직은 뭐 이렇게 춥진 않아요 이제 12월 중순이고 좀 걱정되는 거는 뭐 2년간 유행했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지금 뭐 확진자 너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역시 또 동선이 제약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데 또 어떤 또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어떤 힘든 일정들 그래도 긍정과 희망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도 우리는 어떤 이런 힘든 것들을 잘 이겨내 오고 겪어오면서 쌓인 여러 가지 또 노하우 뭐 그런 강함 이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단련이 잘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잘 추스리시고 일단 휴식하면서 잘 추스리시고 이후 일정들 또 이제 휴식은 또 마냥 또 휴식만 하게 되진 않아 또 그 와중에 막 이제 한두 시간이라도 뭐 해야 되지? 하다못해 난 언제부터? 뭐 해야 되지? 그냥 독학 재수를 해야 되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면 뭐 어디 정규반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뭐 번잡한데 그냥 집에서 뭐 이런 책이나 또는 어떤 선생님들의 커리큘럼 따라가면서 또 다시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 구체적인 계획들부터 시작해서 뭐 컨셉부터 난 어디가 잘못됐던가? 라는 부분에 대한 반성의 시간들이 또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냥 쉬려고만 해도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쉬라고 얘기하고 싶긴 한데 뭐 그렇게 이제 계획하면서 일정 잡고 또 가열차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겠죠? 어쨌든 1년은 그냥 고생하신 겁니다 너무 뭐 지난 날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난 최선을 다했어 이것조차 길게 보면 인생은 뭐 길게 보면 희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것조차도 더 잘되기 위한 또 내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한 어떤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잘 추스려이셔서 회복하시고 내년에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결과 내야지 2년 도전하는 건데 그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좋은 강의를 통해 늘 마음적으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또 이제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이제 올해 또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또 2023학년도 레이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도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또 캐스트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또 함께 하도록 하고요 특별하게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 건강 조심 하시면서 좀 잘 휴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영상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또 강의실에서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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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